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호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송호 마켓은요 제 최애 선크림이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토코보 선크림입니다 토코보에서 새로운 선크림이 나와서 제가 발빠르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메인 제품부터 먼저 보실까요? 바로 첫 번째는 시카 카밍 선 세럼입니다 얘는 세럼 제형의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발라보면 정말 촉촉하고 순하고 가볍습니다 진짜 스킨케어를 갓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제품 선 세럼은요 쿨링감이 더해져서 피부에 발랐을 때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7도나 감소했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풍부한 수분감과 바르시카 진정 성분으로 열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제품입니다 3초 사용으로 피부 열감이 떨어진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완전 여름 필수템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드름 유발 성분이 없어서 선케어 선택이 어려운 여드름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의 보습 성분이 60%가 넘어서요 메이크업할 때 뻑뻑하고 갈라지고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서 메이크업도 아주 잘 먹어서 진짜 만족하고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카 쿨링성 스틱입니다 선스틱 하면 두껍게 발리거나 번들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얘는 진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얘는 수분감이 가득하고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번들거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시카 카밍 선세럼을 진짜 그대로 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선스틱도 쿨링감이 있어서 열감이 있는 피부에 사용해보시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선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스틱을 바른 것처럼 뻑뻑하지 않고 스르륵 녹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립니다 이 선스틱도요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를 완료해서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를 바르고 간 날에는 확실히 유분감이 좀 덜 올라와서 좋았고요 또 막 출근할 때 이런 늦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슥슥 긋고 나가면 돼서 진짜 편했어요 화장 안 한 날에는 그냥 나가서 선크림 바른 곳에 위에 덧바르기도 좋았고 목이나 귀 같은 경우도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발리기 좋았습니다 아직 선크림에 정착하지 못한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분들이 계시다며 이번 마켓이 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 마켓에서 토코보에서 선물해줘서 사용하고 있는 써보고 진짜 제 최애의 애정템? 바이오메센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메이크업이 잘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기초케어를 선택할 때 사실 성분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 까다로운 선택에서도 반병이나 넘게 쓰는 완전 정착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너무 촉촉합니다 일단 에센스의 기본이 뭐예요? 촉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촉촉해요 이 제형이요 초농축의 콧물 같은 제형이어서요 잘 흐르지 않고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본연의 힘을 길러서 피부 장벽을 개선해준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에센스 촉촉한 거 알겠고 장벽 개선해주는 거 알겠는데 일단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요 이 콧물 같은 끈끈한 제형이 베이스를 피부에 착 붙게 도와줘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들뜨는 거 없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크림 좋은 것도 알겠고 에센스 촉촉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 마켓이 도대체 언제 열리냐 마켓은요 29일 12시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경하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준비했냐면요 당연히 무료배송이고요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도 무료로 배송이 갑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시카 카민 선세럼 10ml 샘플을 모든 분들한테 드립니다 와 그리고 65,000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렌징 오일 150ml까지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크림 구성과 할인율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참고해서 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토코보와 두 번째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토코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송호였습니다 안녕 송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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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